자 고유아님 3원 2억이요? 제 1억에 1억 천이요? 라인더만 되나요? 네. 라이더도 가입이 가능하고 일반 사람들도 가입이 가능해요. 골든나라님 보상금액 크네요. 혹시 보험료도 비싼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. 단독 2만원 3만원에 가입이 가능하다.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 정말 요즘에 오토바이 배달하신 분들 배민족 정말 많잖아요. 그런데 이 상의보 2만원 3만원 때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일단은 제가 오토바이 운전하면 저는 괜찮아요. 근데 가족들을 생각하셔야죠. 우리 와이프나 우리 자녀들 토끼 같은 자녀들 얼마나 불안불안했어요. 좀 있으면 비도 많이 오고 또 눈도 오고 빈팟길. 이럴 때 오토바이를 사망하면 위험. 그리고 장애 지급률 곱하기 100%. 그래서 장애 지급률로 인해서 1억 천만원까지 이 모든 걸 골절, 상해수수비, 응급실 모두가 가입이 가능한 게 보험료가 얼마예요? 5만원 10만원 아니에요. 2만원 3만원대로 거의 다 2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. 2만원대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.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.